성신인사이트는 열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수리통계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 조교수로 재직 중에 있는 김동하라고 하고요. 올해 1학기부터 저희 학과장을 맡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 학교에, 저의 첫 직장이죠. 직장에 부임해서 학생들과 수업도 하고 혹은 학부연구생 아니면 대학원생들과 연구도 같이 하면서 크게 좀 느낀 바가 있었는데 저 때랑은 다른 것 같아요. 저희 때는 수업만 있으면 그것만 듣고 그냥 최대한 놀 수 있으면 좀 놀고 그랬는데 우리 학교 학생들은 수업 이외에도 뭔가 본인을 발전시키기 위한 어떤 것들이 있다면 굉장히 열정적으로 모든 것들에 좀 임한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게 뭐 특정 학기에만 받은 게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 받고 있는 거라서 어쨌든 제가 여기 와서 느꼈던 우리 학교의 인사이트는 열정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저의 원래 전공은 통계학인데 세부 전공으로는 이제 인공지능 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인공지능에서 이제 특별한 한 분야를 파고 있지는 않고요. 저는 제 성격상 그냥 재밌어 보이면 하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하고 있는 거는 데이터 정제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정제 뭐 이런 분야를 한 1, 2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는 이제 데이터 프라이버시 이런 쪽에도 관심이 있어서 이런 쪽에서도 좀 괜찮은 연구 성과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이제 데이터 정제 기술 관련해서 좀 관심이 있다고 했었는데 그러한 데이터 정제 기술에 관련된 연구이고요. 인공지능 모형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은 필히 그러한 대량의 데이터를 모아야겠죠. 그런데 데이터를 모으는 과정 속에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적 인적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 돈을 최소화하면서 데이터를 모으게 되면 그 데이터에 좀 잘못된 정보가 추가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강아지 사진인데 강아지 사진이 있고 그 강아지 사진은 강아지라는 레이블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잘못하면 고양이가 붙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데이터가 우리가 모형을 학습하기 위한 데이터로 들어있게 되면 그 모형, 학습이 끝난 모형의 성능이 굉장히 떨어지게 돼요. 어쩔 수가 없죠. 잘못된 정보를 이 모형이 학습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러한 데이터를 잘 골라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가 달려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잘 정밀하게 찾아낼 수 있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잘못된 정보가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도 어떻게 하면 뛰어난 성능의 모형을 학습할 수 있을까 에 대한 논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리통계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는 저와 나이를 같이 하는 학부인데요. 2021학년에 처음으로 생겼고요. 총 4개의 전공이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두 가지의 줄기가 있는데 수학과 통계 이렇게 두 개의 줄기가 있고요. 그 두 개의 줄기는 각각 두 개의 전공을 가지고 있는데 수학 쪽은 수학 전공 그리고 핀테크 전공이 있고요. 통계학 쪽에서는 통계학 전공과 빅데이터 사이언스 전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서 빅데이터 그리고 빅데이터를 이용한 인공지능 그리고 여러 파이낸셜한 주제들 그런 것들을 두루두루 그런 것과 관련이 있는 전문 지식들을 두루두루 갖출 수 있는 그런 학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학생들보다 그렇게 엄청나게 오래 산 게 아니라서 팁을 드리는 게 좀 부담스럽긴 한데 그래도 제 경험을 반취했을 때 말씀드려볼 수 있는 건 주어진 환경에서 최대한 열심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실패로 끝날 수도 있고 성공으로 끝나는 물론 좋겠지만 근데 우리가 이제 잘하는 거를 알아야 되고 또 좋아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고 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누리고 또 경험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정말 재밌으면 그거를 하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게 재미가 없다면 바꾸면 되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서 열심히 하게 되면 잘하는 건 당연히 더 잘할 수 있고요. 재미없거나 흥미에 안 맞거나 아니면 내가 노력한 만큼 성과가 안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후회 없이 바꿀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를 최대한 열심히 하지 않으면 바꾸더라도 후회가 남는 그런 선택이 되겠죠. 그래서 최대한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들을 적극 활용해라 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들께서 학생들이 항상 잘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최대한 또 이제 좀 친밀하게 다가가려는 교수님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그러려고는 노력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좀 아무래도 교수님들이 좀 어려워하는 게 좀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어떤 대학생활에서 공부하고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얻으려면 공부를 10년 혹은 20년이라도 먼저 한 사람들한테 가서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의견을 구하고 하면 본인이 10만큼의 시간을 쓸 수 있는 걸 어쩌면 2, 3만큼 쓰고도 알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께 좀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많은 걸 얻어내라. 그리고 아마 모든 교수님들은 그렇게 연락이 왔을 때 너무나도 반갑게 도움을 줄 용의가 있으실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두 가지죠. 너무 잘한다. 그리고 너무 열심히 한다. 그리고 정말 친구들끼리도 잘 지내고 교수님들이랑도 정말 사이가 좋은 걸로 봐서 아마 사회생활도 굉장히 잘 할 거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수학을 좋아해야 합니다. 잘하면 더 좋고요. 그리고 꼭 하나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습관을 좀 기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문제가 생겨서 거기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사고적인 훈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좀 있으면 좋겠죠. 물론 없어도 들어오실 수 있는데 있으면 더 잘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건 매년 기억에 남기는 하는데요. 스승의 날이거나 제 생일일 때 학생들이 어떤 선물을 줄 때 그때가 항상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롤링페이퍼를 줄 때도 있고요. 아니면 제 이름을 따서 삼행시를 지어서 줄 때도 있고요. 아니면 제가 학생들과 학부연구생 혹은 대학원생, 지도학생으로서 아무래도 연락을 많이 할 텐데 그때 제가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제가 했던 얘기, 저의 취향 이런 것들을 기억했다가 갑자기 생일선물로 이렇게 준다거나 그런 거 보면서 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있었던 학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게 기억에 남네요. 이런 식으로 인터뷰하는 거는 사실 당연히 처음이라서 카메라 앞에서 인터뷰하는 건 처음이라서 굉장히 떨리고 긴장되고 했는데 여기 계신 포러스 학생분들이 너무 잘 이끌어주셔서 생각보다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저의 좀 진심을 좀 얘기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본의 아니게 연구실 홍보를 했는데 이 영상을 보는 학생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